철원 8경 중 하나로 기암 절벽 사이로 3번에 걸쳐 꺾여 흐른다 하여 붙여진 이름, 삼부연 폭포입니다. 겨울 추위도 폭포의 거센 물줄기를 다 막아내지는 못했는데요. 새하얀 얼음을 뚫고 수정처럼 맑은 비경이 쏟아져 내립니다. 우와! 진짜 너무 아름답다. 야! 거기까지 가지마! 조심해! 거기까지 가지마! 인형! 거기까지 가지마!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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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일로 당겨야 돼, 일로. 진짜? 오, 진짜. 선생님, 저희 사진 하나만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서 4명 나오게. 오케이. 내가 오늘 사진 사진이야. 아, 진짜? 아, 진짜. 왜, 왜? 오늘 사진 사시래. 괜찮아, 진짜? 어. 나 물 위에 앉을래. 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물 위에 있어. 이제는 먼저 다른 느낌이야. 야, 이거 대박인데? 한 번 누르고 싶지 않아? 어? 폭포가 안 나왔어. 폭포가 안 나왔어. 어? 대박이다. 폭포가 안 나왔어. 폭포가 안 나왔어. 폭포가 안 나왔어. 비록 폭포는 아주 살짝만 보이지만, 사진 속 4분의 모습이 무척 행복해 보여 다행이네요. 잠시 멈췄기에 마주할 수 있었던 풍경. 오랫도록 기억될 추억과 함께 좋은 기운까지 듬뿍 얻어보는데요. 인생도 여행처럼 잠시 멈춰 숨을 고른다면 분명 이전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겠죠.